엔타이 니팔, 니하이 백성들에 대한 레이맨인들의 공격이 더욱 더 거세졌으나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많이 죽인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분노를 니파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들은 분노해서 엔타이 니팔, 니하이 백성들을 죽여왔습니다만 죽여도 죽여도 이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곳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지도 못하며 만족을 가져다주지도 못합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킬 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더욱 더 커진 레이맨인들은 니파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고 공격해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에모나야 땅입니다. 에모나야 백성들이 이 큰성이 단 하루만이 멸망한 이유는 그만큼 레이맨인들이 분노가 큰 상태로 공격해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언은 성취됩니다. 하지만 거세게 니파인들을 공격했지만 에모나야 땅 이외에서는 니파인들에게 되려 쫓기게 되었습니다. 레이맨인들이 니파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수는 레이맨인들이 훨씬 많았을지라도 니파인들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뭉쳐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결국 고난이 심한 것을 보고 엔타니니팔리아의 백성들이 계속 희생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니파이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암몬이 제안합니다. 니파인들에게로 가자. 그곳에서 안전을 구하자라고 얘기하자. 이 엔타니니팔리아의 백성들은 니파인들에 대한 죄악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니파인들과 싸웠고 그들을 많이 죽이기도 한 백성들이었으므로 혹시나 니파인들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결심을까지 하고 니파이 백성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니파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땅을 내어주죠. 그 땅의 이름이 여우션 땅입니다. 이들이 레이멘인들을 피해서 왔으므로 니파인들의 땅 가운데서도 저 후방에 머물도록 했고 그뿐만 아니라 레이멘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나갈 수 있는 길목에 군대를 배치해서 이 엔타니니팔리아의 백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암몬 백성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제 엔타니니파이 리하이 백성이 아니라 암몬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28장에는 레이멘들이 엔타니니파이 리하이 백성, 암몬 백성들을 쫓아 또 다시 공급해오지만은 니파이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격퇴되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